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함선 우주선 원자로 개크네 강철은 남아 돌고 플라스틸도 충분해 우라늄이 없네. 부품은 있는데 우라늄 200개 250개니까 지금 우라늄 수가 90개니까 100 160개 정도 모자네 160개 플라스틱하고 다른거는 충분한데 흠 금이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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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우라뇨일 수도 있겠는데 좀 알아보고 플라스틸 일수도 있구 여기에 플라스틸 이었거든 이게 뭐지 플라스틸 일수도 있구만 얘네들 불러보시고 철멋이기 애들이 갖고 있을수도 있어 애들이 갖고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마른거네 어? 플라스틸 옮긴다 플라스틸 다 넣으면 이제 우라늄도 넣어 아 우라늄 없어서 못넣고 부품 넣는가 무기산이 무기산산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연락해봐 부품있네 우선은 다 봐야겠네 우선은 다 봐야돼 뭐뭐 파는지 뭐뭐 있는지 딱보니까 그렇네 이게 무조건 그거라고 해서 그것만 팔진 않네 딴것도 팔고 하네 이것저것 얘네들 청소 왜 하는데 집안이야 청소 이 시각 부품 세개 이것만 해가지고 이쪽에 우라늄만 딱 나와주면 딱 끝인데 그냥 꿀 빠는 건데 그냥 빠이짜이짼 하고 탈출 딱 하고 엔딩 딱 보고 딱 끝나는 거야 거지 같네 부풀 오지 마는데 부풀 안 집어넣지 지 마음이라 집어넣지 근데 내가 좀 기분이 묘한 게 이게 우라늄 맞는 거 같아 너무 작아 주변 범위가 4칸밖에 안 돼 이게 중요광석이라는 뜻이거든 막 실컷 있는데 우라늄이야 봐 이상하잖아 그지? 분명하다고 분명히 우라늄이라고 느낌이 우라늄 아니면 금인데 아 우라늄이었으면 좋겠다 우라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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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우라늄 파웃 뽀뽀 확 확 확 확 확 확 확 내가 그랬잖아 너무 작다고 이렇게 작으면 우라늄 아니면 금이야 여기가 금이었거든 금 필요 없잖아 지금 전력 딱 연결해서 이것만 주파하면 끝이네 이게 하나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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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5 거든 거 75, 75, 75, 75, 75면 4, 7, 28 딱 맞네 끝났네 게임 끝났네 다 탈출 끝이네 이제 연구할 필요 없어 끝났다 끝났어 뭐 뭐 뭐 만들었는데 너 부품 조립계 부품 20개나 들어가는데 부품 조립계 부품을 20개나 들어서 만들어야 돼 만들지 마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야야야 안 만들었다 그냥 이거 있는거 써 부품 많다 50개 뭐 이러라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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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작업 연구 필요 없잖아 습격 기다리기 기다리기 야 채불이 몇시고 6 10 5야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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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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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가 여리야 니가 여리해 니 여리해 니 니 영일깐 최구 오고야 채우로 이해 죽겠구냐 몇명 왔는데 몇명 왔는데 두명 어디로 왔는데 밑으로 어? 들어왔다 이거 파서 올라오고 일로? 이쪽으로 판다고? 아니면은? 어떻게 올라오고? 뭐하러 왔어? 너 와 와봐 안오는데 란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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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이 뭐 있지? 체분도 안된다 쓸모없네 란쏘 란쏘 쓸모가 없는데 아 연구에요 자자자자자 아 잠깐만 란쏘 네가 가서 싸우던거 이거봐 여기 와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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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쏘 까지 않냐 요 와봐 거짓말 싸가지없는 시키 란소는 뭐할래? 너 운반이나 해? 연구하지마 운반만 해 너 그냥 계속 운반만 해 아무것도 할필이 없어 란소는 그냥 운반만 해 시체 운반하고 먹을거 운반하고 알지? 뜬쁘기 아이디 오지는데 야 아이디가 뜬쁘기인데 얘 뜬쁘기 뜬쁘기 저거같은데 일로와봐 얘랑 그래 뭐있노너들 우울함 있냐? 없네 꺼져 야 우라늄 없어 요즘에 우라늄 없이 싸돌아다니는 상인이 있어 헐 소름 우라늄 없이 싸돌아다니는 애가 있다고? 헐 소름 꺼져 안사 아무것도 꺼져 꺼져 응? 왜 전기가 연결이 안됐지? 야 너들 뭐하냐? 건설 안하고 뭐 다른거 더 소중한게 있어 지금? 니들? 니들 지금 더 소중한게 있다고? 한 명 대기주 란소 쓰리가 아 란소 진짜 뭐하냐 너 뉴길이 넌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에? 뭐 플라스틱 다 있고 플라스틱 다 했어 야야야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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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해치해 해치해 치아 없앤 찌랄 유길이 찌랄하고 하라는건 안하고 이렇다 다 했지 야 저건 안해 저건 우라늄이나 캐 임마 흐짓건 해지 말고 인성꾼봐ichen 엫 에에에에하 에 우라늄 캐, 우라늄 미쳤어 너들? 짐이 힘들게 우라늄 위치를 알아냈는데 지금 미친거야? 너너너몹대로 그렇게 살거야? 어? 어? 생존이 장난이냐고. 어? 한 놈 어디갔어? 하나 둘 셋. 왜 세 놈 밖에 없어? 인성. 야 인성 여기로 가라. 여기로 가라. 여기로 인성. 응? 축전지 많이 고장났네. 그럴대. 괜찮아. 대충해 대충해. 야 이거 다 두고 갈꺼야 이거. 금 이런거. 상인이들 가져가려면 가져가던지. 8,000원이란다. 나통 와서 가져간다. 여기 와서 살아도 될 듯. 혼자 오면 한 200년 먹고 살겠다. 옥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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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만 오지게 먹었어. 옥수수 오지게 틀리겠는데. 하드먹어. 란스도 미쳤어? 야 너 한 개씩 나르냐? 왜? 란스도 어디갔어? 너 지금 한 개 낳은거야? 야 너 소름이다. 너 한 개 낳은거야? 한 개 낳으라고 저까지 간거야? 란스도 미쳤어? 야 왜 얘는 전부 다 나르고 너는 한 개 낳으라? 어이가. 어이가 없어서 웃음맛 나네. 어? 됐어 조용히 해. 핑계 대지마. 야 볼목 누구야? 볼목 아냐 니들? 야. 볼목 하라고. 란스도. 볼목해. 어? 동물 광고 냈어? 어? 아냐 아냐 동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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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끝났어 벌써? 안 부수지 않는다고 이거? 부수라니까. 에에에. 부수는거 어떻게 아냐. 애 왜 안 부수냐 이거. 애들 왜.